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항상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인데요 상대방을 무작정 믿어버리는 환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상대방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팍팍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세상을 제대로 사는 지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지혜가 쌓이는 것은 상대방이 저희를 파악하고 좀처럼 속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눈이 가리면 속을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사는 지혜를 한 가지만 들자면 순진한 바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면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가장이 그렇게 하면 가족 전체를 고난의 행문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빚보정을 잘못했거나 사기사건의 인류되어 가지고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들 주변에 더물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들은 식솔들을 고생시키지 않는 나름의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작정 믿지 않고 상대방의 저의와 의도를 읽어내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나라의 대통령이 적대국이 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마도 국민을 엄청난 고생의 길로 내몰거나 아니면 노예의 길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유의 중국과 러시아 연합 초기의 비행이 독도 근처에서 일어나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2019년 7월 23일 휴전협정이 1953년에 체결된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우리 연공을 휘젓고 다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한국 반공 식별구역 무단으로 침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러시아 정찰기가 두 차례나 독도 인근 한국 연공을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독도 주변 상공에서는 한국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30대가 뒤엉켜 가지고 3시간 동안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군사훈련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오작동이 생겼다 그렇게 거짓말하죠 원래 공삼주의 국가들은 항상 거짓말하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독도 연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장그리 군용기를 이용해서 아시아 태평양 해역의 첫 번째 연합공중초계비행을 수행했다 이런 발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훈련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좀 뼈아픈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입니다 세상사례가 다 그렇듯이 국가관관계도 결코 낭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죠 낭만적인 시각으로 국가관관계를 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딱 그 시점을 선택해가지고 한미일 상국관계를 한번 흔들어보고 찝쩍거려보고 하는 도발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초계 비행연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진공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호시탐탐 노리는 국가가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냉혹한 질서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전쟁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두 사이에 큰 바구니가 생기고 또 한미일 관계가 좀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런 시점에 그 사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을 행사하면서 희집고 들어온 겁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필요를 나누거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한 편이 돼서 세력을 행성해서 상대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굴욕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지도자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원한다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죠 질문 4번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도발의 원인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안일하고 낭만적인 안보관과 국제관계의 관 혹은 국제관계의 관점이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낭만적인 안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낭만적 안보관이라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안보관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주역이 되겠다 아무 힘도 안 갖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각 나라가 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막 대결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현실을 해체하겠다 어떻게 해체하겠어요? 항상 국제관계에서는 우리 편이 있고 적 편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없는이 존재하는 적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적대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냉전의 주인공들이 러시아나 중국이 결코 해체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불구하고 무슨 의미로 문 대통령이 해체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갖고 있는 군사력을 계속해서 해체하거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온 거죠 문 대통령이 난방전 앙보가는 지난 5월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기존 질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동북아에 심어진 냉전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때 한미일의 난방 삼각 구도와 이에 대응하는 북중로의 북방 삼각 구도와 안북주로 자리 잡았다 거기까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런 냉전 구조는 아직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협정 체결하면 큰일 납니다 방송 여러 번 했죠 낭만적 그냥 안보관이 젖어 있는 거죠 항상 상대방은 적의를 가지고 우리를 침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터지는 겁니다 낭만적 안보관은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관계를 와해시키고 결국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가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포함하지 않겠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푸틴이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대통령을 그래도 한마디 말을 안 하니까 그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서 세 가지를 약속했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겁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상국 동맹을 발전하지 않는다 이른바 산불 입장으로 동맹관계 약화는 물론이고 안보직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경우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동네 축구공이 되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공도 침입하고 그냥 두들겨 보고 찔러보고 그냥 밀어보고 하는 건 작은 나라가 그래도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대한민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그 나라들이 피로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가치를 공유한 나라니까 가치를 문명의 가치를 공유하니까 위쪽은 다 뭡니까? 야만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야만의 가치 전체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고 한국, 일본, 미국은 어떻습니까? 문명 국가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공유한다 갈 수가 없는 거다 너무나 명백한 간격이 크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고 주변 국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따르더라도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그래 다음엔 함부로 안 돼야죠 한미일 동맹강화라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전쟁 문제도 조속한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이쪽 편이다 우리는 어느 편이다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편이다를 분명히 해야 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하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이번 사태처럼 우습게 여겨가지고 한국의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언론들은 사건에 집중하지만 저는 그 뿌리를 한번 여러분하고 달렸습니다 뿌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 안보관과 국제 관점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